안녕하세요. 저희는 에이티즈고요. 일단 2023년은 또 저희 아티스트인 저희 에이티즈와 저희 동생인 사이먼스 그리고 사랑하는 경민이 형 박수형을 위해서 너무 한 해 고생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2024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송민이! 송민이! 이제 다 테이크가 나오실까요? 안녕하세요. KK의 아들 민기입니다. 아들게 사실 마마 무대보다 떨리는데요. 어떤 노래를 할까요? 라나비, 라나비, 라나비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감사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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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한번 달아줄게요. 원, 투, 원, 투, 원, 투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난 아리울래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당연히 잘하기요. 알기 감사합니다.